y는 x 제곱 minus 3과 y는 minus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직접 그려보면 훨씬 더 편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그려보되 웬만하면 그림 연습 즉 그래프 연습할 때는 좀 깨끗한 면에다가 있는 쓰여 있고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푼 상태에서 위에 덧그리면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연습장 아끼지 마세요. 그런데 아끼면 안 돼요. 깨끗한 면 펼치시고 한 번씩 축 이쁘장하게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 잘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제곱 minus 3 y 절편이 minus 3이죠 x는 plus minus root 3 몰라도 이 점 지나면서 아래로 보러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에요. 자 y는 minus 2x는요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inus 2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이게 y는. minus 2x요 그럼 우리는. 두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디예요 어디 그렇죠 여기죠 여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주로 어떻게 구합니까. 만난다 했을 때 이 만나는 교점 이 만나는 교점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좌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값은요.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하나의 값에 즉 임의의 값에 대해서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이 구간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해야 돼요. x축으로 적분하려면. 따라서. 이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곡선과 직선이 만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삼 이 마이너스 이 x와 같아집니다 y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요 따라서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삼은 영. x 플러스 삼 x 마이너스 일은 영이므로 x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삼 또는 일이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이 한 곡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삼과 일입니다 즉. 이 만나는 이 교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삼 이고요 이 점의 x 좌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분을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겁니까 마이너스 삼부터 일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넓이는요. 넓이는요. 마이너스 삼부터 일까지 곡선 x에 관해서. 적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기준은 무엇이냐. 이 직선이 곡선보다 저 구간 마이너스 삼부터 일까지에서는 보이시죠 여러분 마이너스 삼부터 일까지 구간에서. 이 직선이 이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y값 기준으로 따라서. 어디서요.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x에서. 얼마를 빼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을 빼서. 빼서. 네. 적분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부터. 크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적분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입니다. 오 좀 선생님 좀 지겨운데 이거 나중에 하거나 뭐 답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적분 계산실도 참 많은 단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자 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가 나오고요 플러스 구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구에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구가 또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구에서 구 빼니까 없어지고요 자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구 따라서. 더하면 12에서 3분의 4를 빼게 되니까. 12는 3분의 36 3분의 3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32가 우리가 구하는 저. 두 곡선 즉 곡선과 직선 사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래프 일단 그려보고 어느 구간에서 즉.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3과 1이므로 이 구간에서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직선에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서 이 구간을 적분하겠습니다 네.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팔 번 우리 교재 문제 팔 번 함수 fx는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감사합니다.